주인공 우리 킹광률, 우리 부회장님 명함 안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들었나봐요 진짜 정들었어 입술에다 뭐 말랐어 안 돼서 다 멋있어요 하자윗 씨 왜 없죠 우리가 늦은 곳에서 우리 고연히 만나 좀받던 이야기 속에 하나의 사랑을 알아봐요 아무런 의무 없이 다만의 것 없이 맘에 좋았던, 좋았던 사랑 아무런 사랑의 슬픔은 아무런 사랑의 기록이 웃음 속에 수명이 있는 사랑의 기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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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의무 없이 아무런 의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맘에 좋았던, 좋았던 사랑 맘에 좋았던, 좋았던 사랑 가난의 기록이 때로는 사랑의 기록이 때로는 사랑의 기록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기록이 돌아온나봐 핫솜 속에 흘러있는 사랑의 종이 돌아온나봐